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삼성화재가 책정한 정비요금이 턱없이 낮은 데다 청구해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며 자동차 공업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삼성화재 가입 차량을 수리해온 한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삼성화재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정비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재계약을 고의로 몇 달씩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맺을 때도 다른 보험사보다 낮은 요금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은 뒤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화재의 공업사가 수리요금을 청구하면 삭감하는 비율이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 정비업체들은 수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꺾어버리고 처음에 차 들어왔을 때 수리비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람 바꿔가지고 돈 다 꺾어서 보험금 반환하면 공탁 걸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차액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정비요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계약이 늦어졌고 공업사가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해 삭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삼성화재와 계약을 해지한 자동차 공업사는 11곳. 나머지 업체들도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갑질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